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알아볼 것은 자전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직의 약자며 가능한 캐릭터는 오른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전하는 곳은 어디냐 메이플월드 미르나숲의 사냥의 골짜기 1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우측 위에 맵이 있는데 들어가서 각자 직업에 맞게 클릭을 하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금과 다른 새로운 운명을 원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바이퍼 캡틴 함드 아 275회 자전 비용은 일십 백천만 10만 백만천만 1억 10억 14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전 비용 14억 직업별로 다릅니다 아 이렇게 금액을 부담이 되니까 코인샵에서 자전 코인이란 것을 판매합니다 무료 아 무료로 받기니 그렇습니다 275회 자전 비용은 요렇게 된다는 것 오 Harmony 아 professionals 아이상입니다 조금 이상입니다 막 아이패드 이제 correct ract사 도sch 좀 이상입니다 , padding 4